좀 이준 평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작지왓에 다다른 것 같아요 선작지왓은 평지거든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좀 숨을 돌리네 쭉쭉 가보겠습니다 얼른 가서 쉬어 봐야겠어요 이렇게 우비랑 모자까지 쓰고 있으니까 뭔가 전문 산악인 같지 않나요? 와 대박 지금 15분만 더 가면 미세오름이 나온대요 대완 얼른 가봅시다 청상의 하원이라고 울리는 선작지왓 이곳에 나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전망대라고 하는데 저희의 목적지는 미세오름이기 때문에 미세오름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짜잔 선작지왓이 조금씩 보여요 와 올라오길 진짜 잘했네요 와 올라오길 진짜 잘했네요 안녕 천상의 하원 천상의 하원 하늘에 약간 떠있는 듯한 그런 기도 들고 말씀드리는 순간 안개가 다시 접히면서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비가 겁나 내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건물이 보였어요 거의 다 다다른 것 같은데 과연 다 왔을 것인가 어 진짜 다 온 것 같은데 어 여긴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로 가야되지 앞이 안보여 여러분 지금 미세오름에 도착했습니다 미세오름 세발 1700미터 짜잔 미세오름까지 오는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오늘의 목적 달성 안녕 이제 저희는 밥을 좀 먹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녕 카산하면서 봐요 안녕 지금 미세오름에서 숙박밥 먹고 충전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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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킹 3시간 43분 52초 기록했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너무 춥고 배고파서 맛있는 거를 좀 먹으러 가볼게요. 여러분 안녕!